혜선 조사님 군인 이천강 한 포인트에서 한수를 하고요 다른 포인트로 옮겨서 나머지 추가 마리스 했네요 둘, 넷, 다 일곱 마리인가? 36, 뭐 34 그 다음에 그 준척 이렇게 또 고기 조항을 주시고 갑니다 인터넷이 또 목통됐다고 가게 들리지도 못하고 집에 가셔서 이렇게 또 조항 정보를 주셨어요 둘, 넷, 다섯, 여섯 마리 넷, 다섯, 여섯 네 군인 읍내권에 있는 한 포인트에서 한수하고 나머지 또 그 옆자리 다른 주소지로 옮겨서 한수하고 이틀하고 집에 가셨어요 우리 손조사님의 그 즐겨가는 포인트 와, 멋지다 와, 어리언도 샥 있고 아름다운 군인 이천강 포인트입니다 약간 좀 흐리긴 하지만 굉장히 또 멋지고 재밌게 하고 가셨어요 네, 오늘은 9월 15일 벌써 중순이네요 9월 초인 줄 알았는데 벌써 중순을 와닿고 있습니다 네, 군인 이천강은 하루 이틀 점점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름답죠? 예쁘죠? 네, 우리 손조사님께 감사를 전하고요 또 여기 또 많은 손님들이 오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금방 감사합니다.